당내 경선 내의 소위 선거 무결승 문제, 부정선거 유무 문제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를 통해 가지고 8명이 선출되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다음에 10월 초순에 결정되는 이른바 2차 컷오프에서 4명을 선택합니다. 이 문제에서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어떻게 저 양반들이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선, 당내 경선의 부정선거 유무 문제, 이거는 그냥 거의 보통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조금 더 논의를 전개하면 현재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목,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분이 1차는 80%, 2차는 70%, 그다음에 3차 최종은 50%, 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바일 LS 방식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5만 자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제대로 된 선거를 하려면 조금 방식이 어렵지만 진실성 있는 경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 과거에 큰 운동장에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박수치고 정렬적으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주면서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모바일하고 LS는 100% 부정성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그 방식을 후보자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후보자들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런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어요. 일단 황교안 후보가 자기는 부정성을 알았습니다. 전산조직 문제점도 알았고 이거 안 된다고 했으면 나머지 후보자들도 심각하고 나면 알아보자. 간단합니다. 모바일 업자들 각자 후보자들이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그것을 질문해 보면 아닙니다. 어이구 해킹 조작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그거 안 써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해킹 조작 막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어이구 그거 자신 없습니다. ip를 공유하니까 딱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미국에도 전산조작으로 부정성과 시비가 붙어가 지금 계속 재검을 하고 있는 마당이고 우리는 사회로 부정성과 맹악한 부정성으로 드러나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더 취약한 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ls 모바일로 활용한다. 이거 진짜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조슈아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시면서 황교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제 후보들의 경선 토론회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쪽의 비준보다는 아 좀 야당 후보들이 황교안 후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입 밖에 뭔가 말을 하는 순간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내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양반들이 국민의 종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들이 다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슈아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제가 이제 저도 1차 토론 주의 관심 있게 잘 봤습니다만 대화하는 그 내용이 제가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다 당신 책임 아니냐. 당신이 해결해라. 공유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내의 패배의 원인이 부정선거로 봤을 때 당내 패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데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 참여하는 경선 참여자로서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중대한 큰 결함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분은 약간 거시적인 시점에서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패배의 원인은 너야. 나는 쫓겨났잖아. 나는 그때 당시는 통합당 사람이 아니었어. 통합당 일을 위해 나한테 그때 물어봐. 지금은 나 국민의힘당 들어왔지만 그때 당신은 난 쫓겨났어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잠깐 쉬어가도 되지만 또 이어 얘기하면 또 어디 후보는 이걸 언급을 하게 되면 야당의 후보들이 서로 내부 싸움이 일어난다. 단결이 되지 않는다.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좀 더 수준 높고 격조 높은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공약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럴 듯해 보이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황 후보한테 당신이 나는 쫓겨났고 그 이야기를 보면 원래 황교안 후보가 물은 게 부정성과 이렇게 발견이 됐으니까 당신이 보수 진영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지금 상황 판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일단 홍준표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직한 답이라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인천시당에 갔었던 그 말 이미 내뱉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을 하면 선관위 눈치도 보고 국민 눈치도 볼 건데 그냥 욱 해가지고 그냥 그분이 좀 욱 하는 성격이 있더구먼요 욱 해가지고 그냥 황교안 대표를 당시에 사의로 총선의 실패 책임자로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는데 내가 그러면 방송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2018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맡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당대표를 맡아서 선거를 완전히 완필했으니까 그 선거가 어떤 선거였냐 이야기예요. 지방선거가 어떤 선거였냐 이야기 . 삼척동자도 지금 다 아는데 당신이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국민을 졸로 안 보면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내까냐 이야기죠. 그 사람은 제가 정치를 해서는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기본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습니다. 맹악한 증거. 사전투표에서 100% 부정선거 일어나봤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 후보는 지금 부정선거를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저희들이 20년 동안 알려왔는데 그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스스로 정선 후보에서 빠져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 정거를 가지고 명확한 정거를 가지고 흔들고 부정선거다고 하는데 거기서 황교안 황교안 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는 그때 너희 당의 소속이 아니었다. 소속이든 아니든 여야 불문하고 부정선거 를 하고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들은 뛰어들어서 투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주 비급한 행위라는 그런 자가 어떻게 나 부끄럽게 경선 후보자로 나와서 그렇게 활동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아니 나이들이 지금 60대 지금 홍준표 후보 얼마된지 모르고 한 65세나 4세 정도 됐겠죠. 나이 그 정도 됐는데 그냥. 지금 68살이면 그렇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아니 그러면 그냥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이걸 국민들이 다 보니까 외교적인 언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증거가 발견됐는데 저도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넘어가면 아 저 양반은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벌컥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저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저런 캥팬 없이 가지고 그냥 무슨 대통령 해. 아니 그 윤석열 씨는 바빠서 뭐 2월 이후에 재검표 점검을 못 봤다면서요. 무슨 그런 바쁜 일이 있냐고 이야기에요. 정신들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야 한마디로. 야 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라리 표를 그냥 한강물에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당 주기보다는. 저는 식으로. 아니 그 후보 얘기도 조금 제가 좀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박세혜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총장 하셨던 후보죠. 그러면은 그 검찰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처벌을 해서 감옥에 쳐넣는 사람들이 바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에서의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애매한 정황증거보다는 확실한 증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잡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대화했던 그 후보의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나와서 들이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출료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나도 검찰총장 시절에 좀 통계적인 이상한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인이 얘기했다면 아 저 사람은 부정선거라고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 의심은 갖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뭘 못했구나 형동을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혹은 검찰총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인 증거에 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통계적으로 이상한 걸 봐서 의혹이 있었지만 오늘 이 증거를 똑똑하게 보니까 이 실물 증거야말로 부정선거의 증거 가 확실하군요. 상당히 저도 적극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검찰 출신 의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정상적인 답변이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검찰 출신으로 봤을 땐 정상적 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4.15 총선에 의해 선거 데이터의 이상현상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이 열심히 빨리 대부분의 소송을 했는데 대부분 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이런 아니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인생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비급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사느냐 이야기야. 윤석열 씨는요 인간들이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내가 야 저거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사냐. 차라리 내 같으면 대통령 안 하도록 관계없으니까 그냥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게 어떻게 대법은 책임이냐 야 대법은 대법관들이 너 주는 것이 물론 책임이 크지만 검찰은 뭐 했냐 이야기해요. 다 뭉개고 나 원 참 이야기해 보시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때 4.15 부정선거 일어나고 나서 시민 단체에서 많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건 묵살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기간 이래서 선거사범 특별기간이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정해져서 이제 추진을 하고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놓고는 지금 뒷뻑치는 소리 하고 대통령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그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자신 있게. 문재인 2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도 그따우 행동했습니다. 지가 검찰총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로서 그때 그 다음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들어왔다. 다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기각했는 것도. 그때는 가만히 있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나왔을 땐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제 핫바지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2가 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말 중에는. 아니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생을. 너희 남자 아니냐 이냐 남자. 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남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에요. 목숨을 건넣고 남자라면 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제대로 소리를 하다 죽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비급한 사람들이 견선이 나와서 국민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4월 7일부터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 는데. 그러면 제가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돼요. 우리 서울에는 우리 단체 반복 못 합니까.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와서 보면 뒤로 자빠질 건데 어디에서 그따가 그런 말을 하고 그게 견선 후보자라고. 증거사범은 공안사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별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그때는 인정사정은 없습니다. 그런 기간을 전달 도가하면서 차이가 뭡니까 이거 심각하구나 이 통계상 나오거나 정황이. 그리고 투표율이 20% 올라서 이건 강제로 투표지를 넣었구나. 검찰총장이라면 이런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검찰총장이 똑바로 이랬겠어요 그게요 이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 네. 최연 바라기 박 님이 저는 여자인데 남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대한민국 역사로 남자들이 제공시회를 못했 전향. 그리고 지금 대개 통상 보니까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선거라든지 총선이 있으면 그 이전에 특별강조기간을 해 가지고 전국에 공안검사들이 다 모여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 회의를 하고 맞추고 나면 특별강조기간 동안 엄격하게 선거사범들을 단속하고 하는 일들이 있던데 이번에 그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판사회를 하면서 선거사범면 어떻게 하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기준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분은 일단은 분열하면 안 되고 정권교체가 우선인데 나 정권 교체 좋고 다 좋다 이야기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에요. 지금 와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그냥 당대표가 되고 어떻게 대통령. 너희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당이 끌 것 같냐. 천만 에. 천 퍼센트 내가 개런티 하는 거. 너희가 안 된다 이야기에요. 아니. 지금은 여당 야당이 서로 썩어 빠진 모습을 보이는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민주당 보세요. 부정선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민주당 당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딱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당파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최고 질 나쁜 당파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럼 국민의 힘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두 번째로 나쁜 당파입니다 이거. 똑같은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어느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 투 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5년 또 고생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외부로도 눈을 돌려보세요. 사람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저는 볼 적에 여야에서는 없습니다. 제도로 된 사람들이 정치인이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고 정상 배들만 나가고 우글루글루글루글루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거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채면 또 5년 고생합니다.